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이것은 입신 간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밥준수 목사님의 사후 체험. 실제로 죽었을 때 경험한 것이죠. 어느 날 밥준수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밥준수 목사님께 세 가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성년의 낙태, 마약에 대한 것들이었죠. 주님이 밥준수 목사님께 알려주신 내용을 사탄이 알고 밥준수 목사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들었던 것을 절대로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밥준수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들었던 이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만 않는다면 나는 내가 그 어떠한 표적과 기사와 이의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방해하지도 않겠다. 그때 저는 사탄에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다. 나는 너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애원의 말씀들을 세상을 향해 송포하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날 아침에 저의 친구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받았던 그 애원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벌목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나서 아주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은 허리 아래쪽에서 시작되었는데 저의 몸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가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아직까지 이런 종류의 병을 본 적이 없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저를 입원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병원에 입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병원이 아닌 제 침대에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제가 겪은 고통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서 진통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진통제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는 통증이 전혀 가시지 않아서 두 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효과가 없어서 또 진통제를 세 개를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완화되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는 제 입으로부터 피가 거꾸로 솟구쳐 나오는데 마치 간질병 환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는 것처럼 저는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마치 피가 폼포질하는 것처럼 마구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젖은 수건으로 저의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심하던 통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빛 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죠. 그 빛은 정말 하얀 빛 중에 하얀 빛,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빛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는 저의 오른쪽 편에 있었고 완전히 하얀색의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아! 내가 나의 옷을 깨끗하게 씻었던가? 내 옷은 정말 정결할까? 혹시 내 옷에 어떤 흠이나 점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 즉시 제 오른쪽에 서 있던 그분이 너의 겉옷을 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너의 겉옷을 볼 수 있단다. 그래서 제가 저의 겉옷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겉옷에는 흠이 없었고 색깔은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른쪽에 서 계셨던 분은 부회사 성령님이셨는데 그분과 저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은 오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날 중에서 가장 최고의 날이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는구나. 게다가 내가 입고 있는 코드시 깨끗하게까지 하다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동굴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저의 몸이 빛으로 감싸졌습니다. 그때 저의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포근한 담요에 쌓여 있는 듯한 번데기가 그 껍질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듯한 그러한 평안과 충족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새하얀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하고 평안한 느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 느낌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없는 분이신 성녀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은 계속 배웠지만 성녀님은 항상 얼굴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더니 성녀님께서 저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까? 그러더니 성녀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던 분이신 성녀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빛 가운데로 하얀 빛 가운데 더 하얀 빛이 있었던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죽은 전체 인류 중 겨우 2%의 사람들이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옆에 다른 줄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 줄은 제 왼편에 있었습니다. 그 왼쪽의 줄은 카트에 바퀴가 달려있는 것처럼 모두 다 그런 바퀴가 달려있었습니다. 오른쪽 줄에 서 있던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편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배했던 우상신 그들이 섬겼던 우상신과 함께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온몸에 1달러짜리 지폐로 완전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섬기고 경배하던 신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남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풀같은 것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꾸던 정원을 너무도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팔에는 온통 주사파넬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약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가 섬겼던 마약과 함께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머리에는 위스키 병이 쏟아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은 바로 위스키 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위스키 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저에게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를 보았는데 그 사람의 머리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치 첨파운투나 나가는 아주 무거운 호박덩이 같이 그의 머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체가 온통 머리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섬기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는 무신론자였다. 무신론자들에게도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들에게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의 시간 동안 그가 섬겼던 그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그는 그가 섬겼던 그의 하나님 즉 그 자신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은 하얀 빛 가운데 감춰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얀 빛 가운데 감춰져 있던 그 남자를 보고 이분에 대해서 내가 땅에서 살았을 때 분명히 들은 적이 있다. 이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전해 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분을 거부했다. 라는 생각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밖을 타고 지옥으로 향하는 이들이 그 빛에 쌓여 있는 분에 의해서 고절을 당하고 그분을 지나자마자 밑으로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자신들의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내려갈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섬겼던 그들의 신이 영원히 그들을 괴롭히는 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지옥을 향하던 사람들의 행렬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서 있던 오른쪽 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덩치 큰 흑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백 명 정도의 천사들이 그녀를 호위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성료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성료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다. 그리고 백 명의 천사들이 이 여인과 함께 있었다. 이 천사들이 이 여인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여인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본양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천국에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파송되던 천사들을 판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덩치가 큰 흑인 여인이 아까 제가 보았던 하얀 빛에 둘러싸여 있던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질문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께서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였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였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상태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백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덩치 큰 흑인 여인에게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펴서 그 여인을 잡아서 키스를 해주시고 그녀를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그분의 마음이 양쪽 문 두 개로 된 모양이었는데 그것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그 문 안으로 즉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천사들도 그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은 11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이어 어린 소녀는 5살 때부터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전생의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소녀의 사역은 11살 때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에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내 주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 키스를 해주시고 그 소녀는 주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았던 사람은 93세대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이 간절염으로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할머니는 죽기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무척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때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 밖에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생에 동안 주님 앞에 머물렀었습니다. 제가 젊어서 남편이 죽었을 때부터 제 안에 쓴뿌리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로 인해서 저의 삶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정지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키스하고 그 여인이 청구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선 그들에게 물어보았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를 헝검했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대한 업적을 남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어본 것은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왜냐하면 저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주님께 안겨서 키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저를 손으로 가로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행하라고 명한 일들을 하였고 그래서 사탄이 불법적으로 너를 죽였다. 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세상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때 저는 그곳을 떠나서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본성은 굉장히 겁이 많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영혼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커다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드렸던 대답은 주님 제가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단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세상에 되돌아가서 그 땅의 리더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대추수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이제는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추수를 통해서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돌아가서 교회들을 깨워라. 그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리고 제 머리는 피 묻은 타올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커다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천사들은 보완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 병실에는 제가 누워있었고 또한 죽음의 영을 가진 악한 세력들이 그곳에서 저를 다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보완의 권능을 가진 두 천사들이 그 죽음의 영을 가진 세력들이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그들을 두 손으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들은 더 이상 저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천사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병실에 있는 두 명의 간호사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완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무덤에 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보완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체험했을 때에도 보완의 능력을 가진 두 천사들이 항상 그곳에 나타났었습니다. 여기까지 밥전수 목사님의 사후체험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밥전수 목사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죽기 전하고 똑같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송도들의 중복이 들어 인해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었는데요. 송도들이 어떻게 중복해서 목사님을 살리셨는지 중복이도의 그 놀라운 간증을 곧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